GEEERTIMES 색깔은 아주 훌륭한데 뭐가 연상됩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드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연상된다고요? 기세먼지가 연상됩니다 야, 이거 진짜 그러네요 이거 뭔가 약간 미세먼지 위에 싹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요새 야외 주차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미세먼지의 위력을 정말 많이 느낄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밖에다 대놓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먼지 쌓이면 또 바람 날려 사라지고 빛 좀 내리면 없어지고 털 달린 걸로 이렇게 바람됩니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실외 주차장에 차가 정말 빨리 삭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강력한데 약간 한 2, 3일 동안 차 밖에다 대놓고 운행 안 하고 나쁨 상태로 딱 있으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텔레캐스터 헤비렐릭 파인더스트 에디션 파인더스트가 미세먼지 파인더스트 파인더스트 초미세먼지는 울트라 파인더스트 아, 그래요? 네 그걸 울트라 파인더스트라고 해야지 UFD라고 써 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 UFD라고 어디 써 놨어요? 아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저희가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W, O, P, U 이런 거 U로 시작하면 얼티밋 파이팅 뭐가 될 거 같잖아요 아, 그렇죠 얼티밋 파이팅 더스트? 네 UFD 그렇습니다 UFC가 이제 뭐잖아 울트라 파이팅 클럽 그거 울티밋 파이팅 클럽이예요? 맞아, 맞아 클럽이예요? 네 그렇구나 클럽인지 뭐 그것밖에 생각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클럽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파인더스트 에디션 미세먼지 W, O, P, U, R, E, L 네, 그렇습니다 Without Pickup Rally 자, 볼게요 자, 671만 1,500원에 아, 그리고 참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Without Pickup Rally 라고 저희가 추리를 해낸 거지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어, 나중에 결국 찾아봤는데 맞을 거 같아요 거의 맞을 거 같긴 한데 뭐 이게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러한 뭐 의견이 있다라는 거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맞는 거 같죠? 맞는 거 같죠 671만 1,500원에 권소가 536만 9,000원 할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 얘기하는데 그런 패드 연주해 주시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상하지 내가 Without Money Rally 이다 야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돈이 없어서 내 멘탈과 지갑이 랠릭때는 W, O, P, U, Rally W, O, P, U, Rally 너의 지갑을 열어라 이게 랠릭을 위해서 아, 랠릭을 위해서 아, W, O, P, U, Rally 지갑을 열면 네가 랠릭이래 아, 그렇구나 야, 그렇네요 58세에서 63세로 확 늙을 수 있어 네, 이런 느낌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야, W, O, P, U, Rally 야, 이거 이거였습니다 이게 더 설득력 있는 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스펙 살펴보다 많았죠 네, 어떻게 이렇게 비싸 536만 9천원 전장 98cm 무게 3.12kg로 굉장히 가볍고요 두께는 43플러스 1mm 12플래티뜨로 74mm입니다 애쉬 플래시코트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있고요 메이플 커터스원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쉐임넥이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역시나 저 파인더스트가 중간중간에 또라리를 틀고 있는 느낌을 보고 계십니다 잘 깠어요 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사이테스 협약을 무사히 마친 로즈우드 AA그레이드가 9mm가 올라가 있어요 이거 딱 보면 이제 요줄줄 두툭하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좀 들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요거 요거 얇은 거 람 람 람 람 람 이것도 라미네이티드라고 끝까지 쓰지 람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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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을 열테니 네 뭐 이런거죠 알겠습니다 지팡공개로 241mm에서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구요 프렛은 21 프렛 6105 모던 내로우 톨 프렛입니다 핸드 마운드 브로드캐스터 브릿지 픽업 그리고 핸드 마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넥 픽업 적용이 되어 있구요 FAT FAT 50 텔레 랠리 어셈블 컨트롤과 FAT 브릿지는 텔레 5863 월렛 오픈 뉴랠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보라스 껐다가 보라스 켜볼게요 오우 오우 지갑을 여세요 네 지갑을 여십시오 좋다 이거 진짜 본능적으로 이게 이게 나야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꾸 일치를 하는 걸 보면 뭐가 있나봐요 아 어우 좋다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순 없는데 뭔가 약간 좀 더 감기는 느낌 감기고 이게 난 100g 정도 가볍다는게 200g 정도 가볍다는게 60g 요만큼 가벼우고 반인분 0.5인분 오 이게 좋다 이게 좋아 이게 네 조금 더 조금 더 내용이 좀 더 있는 걸 저희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Ha em em m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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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5 5 어 깔끔하네요 좋아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나신거 같은 반주에다 또 묻혀서 하드블로스에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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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렇게 역시나 조금 더 귓전에 좀 더 감기는 소리 좀 더 짭짤해요 좀 에 라이트하고 좀 짭짤해요 네 소금이 나트륨 소금이 아니라 칼륨 소금인 것 같아요 그런게 있어요 칼륨 좀 몸에 조금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거의 그게 없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리뷰도 그렇습니다 아무 효과가 별로 없는 정말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 그냥 기분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그런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청자 한조평은요 2376화에 2019 레스퍼 스탠더드 모델에 달린 여러 댓글들 정말 많이 댓글이 달려있는데 이 중에 토유님이 굉장히 일침 같은 댓글을 하나 해주셨는데 딥스위치라는게 한번 맞춰놓고 뚜껑 덮고 잊어버리라는 뜻이니 부담으로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악기를 조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악기를 고른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만의 커스텀이 된거죠 그렇죠 거의 누진 다초점 렌즈 사다가 한번 렌즈 초점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 건드리는거죠 그런 느낌 보통은 이제 맞춰져 있는 기성품을 사는데 약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서 내가 마저 골라서 끝낸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봤을때 토유님이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토유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거고요 그리고 처음보는 닉네임이라서 드릴게요 뽕슈님 뽕슛 뭘까요 뽕슛 뽕슛 이렇게 봉울빵치한테 뽕 뭐 이런거 아리랑볼 이런거 뽕슈님 뮤직맨 스티브 머스 기타 리뷰하는 것 같네요 예전부터 보신 분인 것 같아요 머리 아파서 원 전 이제 구세대가 되어 가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뽕슈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재밌는 편집팡들이 많아요 뭐 깁더스트라토캐스폴 뭐 꼰대탈출 깁슨 진화의 서막 뭐 부도나더니 외계인을 갈아 넣었네 뭐 무슨 진정한 하이브리드 기타 윈도우 깔아놓은 맥북 착 일리로 윈도우 깔아놓은 맥북 네 윈도우 깔아놓은 맥북 배불 stamps 그거를 윈도우 깔아놓은 맥북이라고 표현으로 하시더니 네 오늘 생일 송 снов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regarder까요 오픈요 월렛 오픈요 월렛 오픈요 월렛 저는 지금 Key Animalreib잔 이렇게 들었었는데 costly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거 이거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았다 이거 아시면 약간 아재인증이죠 약간 뿡슛님 이거 아실거에요 뿡슛님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았다 쳐보세요 계속해서 9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9.1정도 주고 싶은데 조금 더 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9.5을 줄건 아닌거 같고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진 못하고 있어요 기꺼이 일어나게 할만한 기타가 오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구운 렉 베이크든가 오븐드 오븐쿡드 렉이 있어요 이번 시리즈 다음 시리즈도 또 렐릭이지만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기타인데 저게 궁금도 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이번 시간에 가장 큰 반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왜냐면 지금 두개는 어쨌든 두개씩 같은 세트였는데 저희 둘 다 기분상 이번이 조금 더 좋았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다음 시간은 일단 솔로 플레이예요 솔플 이게 1951 Hs 텔레캐스트 헤비렐릭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대도 좀 더 높고 선생님이 약간 뭐랄까 기분상 더 점수를 줄 확률이 좀 있는 기어이긴 합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가 있을지 말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리얼 넘버 18383모델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 57 스타일 소프트 브이넥을 가진 텔레캐스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